자 74.57 부위가 지지권인데 밀리다 끌어 땡기 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하나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좀 세게 밀립니다. 일단 모든 이평선들 다 돌파된 부분이 돌파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이 부분 눌림목이라 하는데 눌림목을 좀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조금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좀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앉혀지고 여기 정도에서 멈추고 이렇게 딱 가야되 더 완벽하게 모양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장세가 그렇지 못해요. 막 이평선들을 넘나 들면서 막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포인트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물려도 매수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 대신에 비중 확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한 시점 보고 여기 위에 올라타는 거 보면 추가 매수 할지 몰라도 여기 내려오는데 추가는 가능한 한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박수권 정도 예상됩니다만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확 쳐지면 하락초세 전환이기 때문에요. 지금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상승 중에 횡부하면서 혼조세. 그러나 1% 가까이 0.92% 상승 중이니까 상승 쪽으로 따라 붙은 겁니다. 일단 올라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양호해지는 거죠. 공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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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단가 인근에서 와리까리 와리까리 여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왔어요 근데 조금 세게 밀리는 듯해서 조금 주저는 됩니다 여기서 반등박혀야 돼요 그러면 상소추세에 전환이 더 확실시 되는 부분인데요 상소추세에 전환이 더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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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습니다 주거하지 못했어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상소추세에 전환이 더 확실시 되는 부분입니다 꽃 where she's going to fallacă she's going to be here and she's going to get the flowers that are coming from the snow dance another child i think he's going to be it and I hope this is really fun i hope that i have to have to walk 시원찮아요 자 금요일이고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방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도 좀 별로구요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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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일단 매수 접수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밀리는 것도 좋지 않은 거거든요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면 가야되는데 또 밀리고 올라가면 가야되는데 밀리고 그쵸 여차하면 위투를 깨겠다는 소리거든요 불안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안하는게 맞아요 흔히 말하는 횡보 저 비추세 구간입니다 이평선들이 막 엉켜 있어요 이평선들이 장기단기 배열이 막 엉켜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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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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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수주문을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잘 잡히지 않는데 조금 매팅 물리를 각오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좋은 자리 기다릴려 하니까 팍 치고 금방금방 올라가버려서 체결이 잘 안돼요. 지금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요. 한두틱 더 싸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시장가로 들어가가지고 한두틱 물리더라도 망량만 맞아서 위로 탁 하면 그게 오히려 수익이다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자니 위에도 뭐 틀어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어중간 그쵸? 좋은 자리까지 기다리자니 자꾸 그냥 그 위치에 와서는 기회 안좋고 팍팍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서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왜 조바심을 내고 있지? 왜 조바심을 내고 있지? 혜택 내지 말자 이렇게 고마움을 한 번 다소리로 주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주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이 아니라 신법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 기본적인 이론도 모른다면 말할 게재가 못될테고 책 한건 안보고 하는 분이 없다고 봤을때 내가 이론으로는 알겠는데 실제감 잘 안되더라 이거지 마음이 여동을 쳐서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여동키듯이 그걸 빨리 크게 안 흔들리게 빨리 빨리 평정심을 찾는게 중요한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도 지금 평정심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막 따라도 가고 싶거든요 지금 지금 따라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거 먹으면 먹는거긴 한데 여기가 딱 좋은 자리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회를 줄듯 말듯 줄듯 말듯 자 미국 개장 6분전 오징어 아니면 그 echo 펜션 오징어 왜 깎아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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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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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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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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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하나 챙기고요. 쉬운 천하에요. 자 뭐 하나 더 들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올라가는 것도 취하면 되죠. 여기는 뚫느냐 안 뚫느냐 중요합니다. 상당한 저항권이거든요. 튕겨 내려올 수도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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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여기. 여기 몇 번 튕겨 내려왔습니까? 상당한 저항인데 뚫으면 위로 가는 겁니다. 뚫으면. 오예 뚫어라. 야 그럼 아까 좀 전에 뜯던진 건 좀 아깝긴 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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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본게 있거든 매도의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엄청난 장황이다 그 하나 하나는요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나스닥이 윗걸이 삑 딸고 밑으로 좀 쳐질라고 하고 있잖아요 밑으로 좀 쳐지면 같이 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던진 겁니다 원래 저항권에다가 아이고 나스닥 쳐지는데 지원차 갈까 싶어 던졌어요 그냥 그죠 그렇게 다 이유는 있어야 돼요 이유 안해도 돼 이제 진작 지지장이 무섭거든요 무섭거도 무섭고 닥터 케이의 특기 중에 특기입니다 손 꺼놓은 데서 딱딱 움직여 손 꺼놓은 데서 지금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그죠 추세선에 딱 두드려 맞고 있잖아 그죠 여기 보점에서 보점 딱 누른 그러니까 치고 가면 강하게 가는데 못 치고 갈 가능성 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 밀리네 안 들고 있는 거지 들고 있었으면 먹은 거 다 토했어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다 저를 아는 분이라도 괜찮고 모르는 분이라도 1번 눌러보세요 설명 진짜 자세하게 한 겁니다 고개가 꺼떡꺼떡 그려질걸요 꺼떡이 아니지 끄떡끄떡 고개가 끄떡끄떡 아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이 주식 하실 때도 먹고 있는데 수익 중이라고 그냥 음봉 크게 떨어지는데 가만 들고 있지 마라 말이죠 챙겨 먹고 다시 사놓고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잦은매매 유도가 아니구요 그렇게 하는게 잘하는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은 쩍 그래 지금 들이댈 장세가 아닌 거 같아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뭐 뭘 하겠다 그죠 자 20일 인근 가니까 또 쫙 걸어 땡겨 그죠 위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허용하기 싫어하는 그죠 전형적인 와리까리 와리까리 견제는 위로 힘이 조금 더 실려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매도 안 때리고 매수 때리지 고점 부위에는 저항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못하다 여기 오면 생각을 해볼 텐데 워낙 지저분하게 움직이니까 그죠 선도 쉽게 안 나간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나스닥하고 연동이 좀 되네요 나스닥이 밀리는 척 하다가 또 싹 끌어 땡기니까 같이 올라오잖아 그죠 아 오늘 좀 연동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것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따로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상품이에요 아 오늘은 좀 같이 움직이려는 같이 움직이려는가 보다 이렇게 그 정도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길게 해봐야 별로 영양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보시면 324달러 수익 인데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다시피 감기 기운도 있구요 컨디션도 썩 좋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괜히 장세도 별로 좋지 않은데 계속 하는 것 보다는요 그냥 연승 이어가면서 그냥 베이스 좋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연휴 잘 보내시구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놓으시구요 추천 영상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튀케였습니다